자 15번입니다. 그 위에 보면 첫번째 과이죠. 두번째 성자죠. 여기서 성자랄 때 도과를 전부 다 두번째 세번째로 해서 여덟번째 성자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여기서 두번째 성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류과를 얻은 성자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보면 1,2,3,4,5,6,7 뭐 해놨죠? 그거는 바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그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의 수순을 가지고 예리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수순은 뭡니까? 예리한 자는 준비단계가 없습니다. 두 개의 수순은 근접과 수순 이거를 우리 수순의 지혜는 앞에 수순의 지혜 나왔죠? 그죠? 10가지 유파산의 지혜가 맨 마지막에 수순의 지혜였죠? 이건 당연히 일어납니다. 수순의 지혜 내용을 들다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 근접, 수순 됐죠? 이거를 크게 이야기하면 수순의 지혜고 이 수순의 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 근접, 수순. 그런데 근기가 높은 사람은 준비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근접과 수순 만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리한 자는 해놨죠? 두 개의 수순, 근접, 수순.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가 고또라부, 즉 종성.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가 도. 그 다음 뭡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과, 과, 과. 됐죠? 준비가 빠지고 과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은 뭡니까? 그리고 둔한 자의 경우 해놨죠? 여기 적어놓은 것은 둔한 자의 경우입니다. 왜? 저는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둔해도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수순 아시겠죠? 세 개의 수순은 뭡니까? 내용을 들다보면 준비, 근접, 수순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가 종성, 고또라부지요. 다섯 번째가 도지요. 여섯, 일곱 번째가 과, 과. 됐죠? 이렇게 됩니다. 아, 그건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있잖아죠? 왜냐하면, 그죠? 상자부 아비담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의 순간도 이렇게, 그죠? 적어도 일곱 심찰갈로 팍! 이거로 있잖아. 현미경으로 보면 매 순간의 마음이 찰나생 찰나물로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겠지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뭐 영원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단 뭡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까지도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적통상자분은 뭡니까? 찰나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나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왜 떠들어? 변명을 하면 뭡니까? 깨달음의 순간도 찰나의 상속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찰나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르륵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이 첫 번째 과가 생기는 것에 이르러 예루자는 두 번째 성자라 불립니다. 즉, 뭡니까? 예루과. 그죠? 아무리 계름을 피워도 신이나 인간 중에 일곱 번 달려서 윤회한 뒤 계름을 끝낼 수 있다. 됐죠? 일곱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반조의 지혜입니다. 과의 마음 끝에 그의 마음은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끊고 도를 반조하기 위해서 의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이 멸할 때 순서대로 도를 반조하는 요구의 숙행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경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체 수복이 무상거무와 여모의욕 해탈, 구경해탈지로 했죠? 여기서 구경해탈지는 아라한에 해당되는 거지만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과를 성자가 되고 예루과를 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되고 나면 반드시 반조의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본산매 들었다가 나올 때도 반드시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이 성자의 경제에서도 반드시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구경해탈지는 이 중에서 아라한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과, 일레과, 불황과, 아라한과를 얻고 나면 반드시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반조의 지혜는 각 경제에서 다섯 가지 반조의 지혜입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그 보면 19번에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도를 반조하고 과를 반조하고 차일 수 있죠? 버린 오염원들을 반조하고 남아있는 오염원을 반조하고 열반을 반조한다. 됐죠? 도, 과, 버린 오염원, 남아있는 오염원, 열반. 그러니까 도, 과, 오염원, 오염원, 열반.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죠? 그는 20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그는 참으로 내가 이 도로서 왔구나 하고 도를 반조한다. 예루과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뭐를 통해서 예루과를 얻었습니까? 예루, 도를 통해서 얻었겠죠? 그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과를 반조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얻은 이기구군하고 과를 반조합니다. 예루과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얻은 예루과를 반조해보겠죠? 이게 과의 반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참으로 이들이 내가 버린 오염원들이구나. 우리 예루과를 얻으면 버리는 오염원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족쇄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반조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네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오염원들. 이건 뭡니까? 일곱 가지 족쇄부터 해서 남아있는 오염원들이 있지 않나요?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반조해보고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을 대상으로 삼아 내가 이 법을 깨뚫었다고 불사한 열반을 반조한다. 됐죠? 자기가 열반을 체험해... 도와 과의 경지는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열반이구나 하고 열반을 반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반조합니다. 도와 과와 버린 오염원, 남아있는 오염원, 열반 이렇게 해서 전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류과 인류과 불안과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 다 합치보면 몇 가지 반조의 지혜가 있겠습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반조의 지혜가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면 19가지입니다. 왜?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은 남은 오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은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오염원은 반조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우는 네 가지 반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20가지에서 하나를 빼니까 19가지 반조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옵니다. 예류자처럼 일례자와 불안자도 다섯 가지 반조를 가진다. 아라한의 경우 남아있는 오염원들은 반조함이 없다. 이와 같이 모두 19가지 반조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조의 지혜는 19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도 뭡니까? 전부 다가 초기불교에서 있잖아요. 맨 마지막 경제인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이옥해탈, 국행해탈지혜. 즉 국행해탈지혜가 바로 반조의 지혜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아라한의 반조의 지혜. 이렇게 주석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21번까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의 지혜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뭡니까? 일례도겠죠. 일례도는 세 번째 성자라고 부릅니다. 22번은 우리가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조한 뒤 예루자인 성스러운 제자는 그런 게 뭡니까? 예루과를 얻은 성스러운 제자는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초기형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정식에서 보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아라한이 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딱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예루, 도, 예루, 과를 거치고 다시 뭡니까? 예루과가 조건돼서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그렇게 해서 아라한 도, 아라한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수십 심찰나에 아라한이 되어버리겠죠. 예루도 예루과에서 아라한이 되어버렸는데 불이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 것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수십 심찰나에 팍 아라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아라한이 된 것 같지만 현미경을 당겨서 보면 이것도 뭡니까? 전부 순차적으로 예루도 보다 앉아있는 그 순간이 뭡니까? 팍 아라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아라한이 되어버리니까 무식한 사람은 문득 아라한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상자부의 뭡니까? 멀꺼디 혼판은 상자부는 멀꺼디 혼판은 까지요. 멀꺼디 혼깁니다. 멀꺼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머리 끝에 혼판다. 경산도 말로 멀꺼디 혼판다. 머리 끝 멀꺼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멀꺼디 혼판다는 줄 아시겠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문득 아라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좋은 전쟁이겠죠. 이와 같이 반주를 하는데 예루좌인 즉 예루과를 얻은 성수는 그 자리에 앉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일뢰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일뢰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황과로 그 다음에 바로 앉아서 아라한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우리가 예루자가 되고 그 생에 또 한참 해서 그 생에 또 한참 뒤에 땅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7생 넘어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입니다.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하면 제일 빠를 때는 문득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알면은 뭡니까? 한참 뒤에 우리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부처님 오비구 있잖아요. 오비구는 바로 아라한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뭡니까? 초전법륜경을 듣고 오비구가 하루하루 하루 걸러서 5일 만에 전부 예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을 듣고 그러면 무화의 특징경이잖아요. 해체 서보기 무상고 무화 여모 유혹 해탈 국외탈지 이걸 듣고 전부 뭡니까?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5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루과를 얻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청정도로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예루과를 얻고 아라한과를 얻을 때까지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죠. 갭이 적어도 5일 정도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음메해 보실 것이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줄이는 두 번째 경제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됐죠? 그래서 등등해서 그럼 수행하면 결국 뭐합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됐죠? 354쪽 갭 밑에 있죠? 그렇게 뭡니까? 예루과를 얻은 사람이 일뢰과를 얻으려면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무상고, 무아에 대해 사무쳐야 됩니다. 됐죠? 여기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하여 위빠사나의 과정에 들어간다. 됐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앞서서 한 방법대로 상카르대한 평온의 지혜 끝에 하나의 의문전향을 통해서 수순하는 지혜와 곧돌아버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뢰도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뢰도의 특징은 뭡니까? 일뢰도, 일뢰과의 특징은 24번입니다.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됐죠?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뢰자라 했습니다. 됐죠? 사카다미라 그랬죠? 사카르트 아가미고 사카다미라 했죠? 사카트는 뭐라 했습니까? 완스 영어로 아가미는 뭡니까? 이쪽으로 오는 사람 그래서 일뢰자라 했습니다. 그 경전적인 설명 이런 거는 제가 프린트문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세 번째 도의 지혜는 뭡니까? 이거는 일뢰과겠지. 그죠? 일뢰과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25번 보십시오. 22번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반주한 뒤 일뢰자인 성스러운 자자는 오직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또 나오죠? 감각주의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남겨없이 버리고 등등등 해서 뭡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수행할 때 26번입니다. 앞에서 사는 방금 대로 상카르 대한 평온의 지혜 끝에 하나의 영문전원을 통해 수순하는 지혜와 곧돌아보의 지혜가 일어난다. 곧돌아보의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그죠? 위빠사나의 지혜를 있잖아요. 다시 닦아서 무상해서 무상고음화를 통찰해서 딱 더 뭡니까? 남은 10가지 족쇄 중에 뭡니까? 남은 족쇄 있잖아요. 여기로 보면 감각적 욕망과 적의를 완전히 열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일례자가 되는 거로 그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과의지혜 여섯 번째 승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불한과겠지요. 그죠? 불한과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불한도고 27부는 불한도고 재생연계를 통해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한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생연계를 통해서는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뭡니까? 신통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통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한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거천에 머무면서 상당히 저는 대성불교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살의 경지쯤 되면 적어도 불한과는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지는 않는데 이 세상 중생들은 제도를 하자는 거죠? 저는 그 표현으로 봅니다. 재생연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저는 대성불교적으로도 아주 멋진 설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그런 말씀드릴 적이 있죠? 지장모살림은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지장모살림은 지옥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싶겠지요. 태어날 수 들어간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생연결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신통으로서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저는 그 영혼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봅니다. 됐죠? 관심보살림 삼십이 영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들어보시죠. 와 이런 저 스님이 지금 상자부 불교를 하는지 대성 불교를 하는지 그렇게 뭡니까? 요새 논란이 많대요. 강북 스님의 즉이 즉이 첩자냐 아니냐? 초기 불교 옷을 입은 대성 불교 첩자가 첩자라고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일하면 뭡니까? 바다 물은 부산 앞바다 물 마셔도 짜고 인천 앞바다 물 마셔도 짜고 LA 앞바다 물 마셔도 짭니다. 됐죠? 같은 불교는 이상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런 표현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읽어보시면 지극히 우리 대성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붐이 끝났죠? 재생연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중요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도 대성 보살의 행운을 잊지 않으죠? 인정하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자부 불교의 싯바람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부 육바람일을 했었잖아요. 싯바람일을 했었죠. 거의 최초기부터 우리 보살 행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런 우리 행간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불교는 뭡니까? 저는 대성 소성 구분하는 것은 특히 소성이라 보면 대성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저는 대성 소성 그런 근원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불교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대성의 불교 아닙니까? 상자부 불교가 불교 아닙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하는 이 시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스러 믿고. 저는 이런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우리 모든 불교 불교 2600년 사이 여러 현상들에 다 관통될 수 있는 멋진 표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의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승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반정하는데 불완자인 승스러운 제자는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계속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예류도 예루와부터 해서 아라한도 아라한과까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전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바르르르르르 해서 뭡니까? 아라한과까지 정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중간에 시간이 뜨믄 뜨믄 걸리면 그렇죠? 한 생, 두 생이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완자는 뭡니까? 정거천에 한 번 태어납니다. 다시는 안 오지만 정거천에 머무는 기간이 90몇급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세상에는 안 태어났는데 정거천에 90몇급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물러서 뭐 하겠어요? 머물러서 띵가띵가 즐기고 있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바로 보살행을 하고 그 표현이 뭡니까? 재생연결을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등등 해서 여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렇죠? 네 번째 도의 지혜 일곱 번째 성자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사상팔배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예를도 예류가 일레도 일레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도 아란과 됐죠? 어떻게 해서 채워가는가를 여기 해놨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한 감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집에서 있지 않으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번 은밀해 보십시오. 충분히 은미해 보고 그렇죠? 아주 그런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벌써 한 시간 지나버렸네 그렇죠? 저 시계를 본 이상 한 시간이 된 걸 본 이상 안 쉬면 안 되겠죠?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 요거 빨리 하고 23년까지 딱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